아 네 그 다음은 아 페이스북 얘기구나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니는 회사는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입니다만 저희가 페이스북 지금 칭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였나 지난주였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일 수도 있고요 7월 10일이니까 지지난주였네요 세상에나 지지난주에 또 한바탕 stk가 문제를 일으켜서 또 앱이 전반적으로 터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ios에서 이게 원인은 지난번 저희가 다뤘을 때랑 비슷한 이유로 stk 쪽에서 또 문제가 돼서 또 터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앱도 몇 개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벅스가 로그인이 안 되더라 벅스도 아마 페이스북 stk를 썼겠죠 페이스북 로그인 때문에 그래서 벅스가 안 되다가 들어갔더니 재생 목록이 날아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재생 목록 날아간 건 페이스북 탓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벅스 탓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중간에 저장이 안 된 상태로 로그아웃이 강제로 풀렸던가 뭐 이런 거가 이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이건 뭐 딱히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할 얘기를 다 해서 그 뭐 그래서 페이스북 stk를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나 봐요 아무래도 그냥 페이스북 웹 로그인으로 우회를 하면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자체는 쓰는데 지장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니까 근데 문제는 페이스북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그러한 광고 트래킹이나 이런 거를 쓰려면은 거의 반강제로 stk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약간 양날의 검인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뭐 stk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도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니까요 뭐 그래서 상관이 없다면 뭐 페이스북 stk를 안 쓰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회사들의 그런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거니까요 뭐 그건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죠